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곧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단문유료문자 샵 공구서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 또는 YTN 뉴스 F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전국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당만 지금 반대 입장을 딱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던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대안을 분명히 좀 가져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심상정 성계특위 위원장님께서는 계산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것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다들 좀 놀란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는 하셨어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당연히. 다만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라는 것은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지 안에 있는 부품까지 일일이 다 알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 명칭부터 보더라도 석폐율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열몇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명칭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런 복잡성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정치부 기자님들도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앉아서 토론을 한참에도 이해를 서로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좀 디레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또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도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당 체제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다원화된 사회의 인식과 이런 사회통합을 인식을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당 체제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것이 정부 형태와 같이 가야지 대통령제를 그냥 두고 의회만 다당 체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정당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다수 당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놓고 간다는 게 사실 저는 개헌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족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세 번 나오는데 다문화 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선거구제만 떼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정부 형태와 떨어뜨려서 가면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강하게 주장한 것은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 나머지, 야, 한국당을 뺀 4당이 말이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이 과연 물론 맨 마지막에 의원직 총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즉 국회의장 1인이 내리던 직권상정의 권한을 본회의나 상임위 제적 5분의 3 훨씬 더 다수 의원들한테 넘긴 것이 패스트트랙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직권상정의 바뀐 이름이죠. 그런데 이 대상에 사실 선진화법에 모든 의안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실 정치적 상상력을 그때는 이렇게 발휘 못했던 것이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이렇게 합의 처리가 아닌 일방적인 처리 내지는 다수제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을 그때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법상 어떤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어들 간에 좀 지켜야 될 금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후에 민평당도 보면 지역구의석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이 지금 아주 강해지고 있는 것을 물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수처 법안 등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선거제 개편안을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4당의 합의가 유효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당 합의가 유효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의원들과 한국당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 구조의 구심력이 중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양당 체제로의 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자유선진당이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민령 같은 일정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와서 또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다당 체제의 촉진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늘 보수 진영의 재편 얘기 나올 때마다 중심적인 인볼러 부상하고 있는 분이 유승민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무슨 당대당 당통합 방식이든 개별 영입 방식이든 이런 식의 인위적인 통합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요. 자연스러운 통합의 계기에 이런 흐름이 형성된다면 통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수대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바른미래당 방금 전에 언급하신 민주평화당은 색깔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 한 우산 안에 이렇게 헤쳐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자유한국당이 최근 2년간 정치적 격변기에 어느 정도 노선이 좀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위원화 내지는 외연 확장을 해보라는 사명을 여의도 원관 원장으로 저를 임명하면서 부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중도통합적인 측면도 상당히 원래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던 시절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좀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다시 균형 잡힌 이런 중도와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제 개혁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선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당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함부로 제가 지금 앞서서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수 진보 이 양극단을 오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가 과연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가 갖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보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보수나 진보 같은 구분 그런 또 개념 설정이 이제 20세기 정치의 유물 리퇴어 갈 거로 이미 그런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21세기형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된다면 보수 진보의 개념은 넘어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는 곳이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체한을 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이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판 처음에 붙여놓고는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빠르게 증발하는 시대로 접어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혁명이 부르는 사회 변화와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 습관 정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의청 연다고 그러는데 의청의 결과가 좀 주목됩니다. 일단 한국당과의 어떤 합정 연행의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도 점치는 분들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 혹시 만나셨습니까? 가끔씩 안부 묻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달간은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기회를 마련해서 여당과 다른 야당의 정책 비전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